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bismillahirrahmanirrahim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남은 주의하여 초고추 치즈소스 초고추 파가의 비벼서 매콤하니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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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정말 매콤하고 강한 맛이에요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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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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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너무 잘어울려요 치즈가 너무 잘어울려요 그리고 치즈가 많이 먹어서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삭바삭 아름다운 욕심 이 느낌 이 느낌 초콜릿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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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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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는 맵다 뼈는 맵다 뼈는 맵다 뼈! 새송이버섯 쫄깃쫄깃 소금 초콜릿 이 마늘은 풍불로 만들어졌어요 아삭아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